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거래일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함께 새해를 맞게 돼서 정말 또 기쁘고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올해도 함께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전략들 많이 세워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함께하면서 여러가지 도움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은 국내 증시가 10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좀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부터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CES입니다.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열리는데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 CES가 IT 종목군들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IT 종목군들이 실적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실적이 이번 주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실적들을 보면서 또 눈높이 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미 낮아진 눈높이 정도까지 주가가 미리 내려간 상황이라면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낮아진 눈높이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실적과 더불어 시장이 기대하는 정도의 뭔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주가의 단기 반등 여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CES가 기회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 물론 나오는 이슈라든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반응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세트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 쪽에 집중할 거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양쪽 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도 갤럭시 S23을 포함한 새로운 기기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XR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트 종목군들에 대한 단기 반등 가능성 그다음에 세트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워낙 컸던 만큼 이들 종목 전반적으로는 한 번 정도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서 좀 차별화된 종목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IT 부품주 중에서는 나무가처럼 프리미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 이번 CES 때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정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신제품과 신기술 여부에 따라서는 반등의 기회는 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의 CES는 좀 주가들을 올리는데 뭐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조금은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IT 부품 쪽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 워낙에 낮아져 있는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다면 그리고 CES에서 또 눈에 띄는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일정이 참 많네요.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2023년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제약바이오 전체가 미국처럼 좋아질 것이냐는 우리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긴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스텔트리온 정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해당 이슈가 나와서 뭔가 이슈가 된 종목군들은 단기 반등을 크게 줬죠.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은 우리가 미리 알기도 어렵고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트레이딩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특정 종목을 짚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소위 이제 계약, 마이스톤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예전처럼 그걸 다 반영하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투자 관점이 바이오 쪽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기대 수익률을 너무 한없이 높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기회를 준다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슈, 중국의 코로나 이슈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거기다가 JP모건 헬스케어와 더불어서 진출한 기업, 거기서 또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해당 이슈가 적용되는 구간, 1월 한 9일, 10일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이슈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중국이라는 이슈가 오늘은 급락하는 종목이 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게임이 떴다가, 음원이 떴다가, 여행이 떴다가, 항공이 떴다가 이게 계속 지금 순환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이슈는 나올 때마다 해당 종목군들에게 계속 뭔가 드라마틱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또 트레이딩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 종목의 장기적인 기회가 될 거냐? 정말 일부 종목에만 되겠죠. 그래서 항공업종은 구두 조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날 계열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제한적인 반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와 중국 관련한 이슈에 관해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정도에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3년 첫 거래일을 시작하기 전에 증식 키워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잠금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EPC를 보자라는 건데 EPC라고 하면 이게 시공, 설비 그리고 또 뭐였죠? 네, 뭐 건설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다 같이 보자라는 거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크닉 FMC라는 건데 이게 또 지금 글로벌 기업과 항상 우리가 페어링해서 보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테크닉 FMC와 같은 기업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크닉 FMC를 보자고 한 것은 최근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 유가 때문이냐?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기업에 최근에 수주가 쌓이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주가가 미국 증시의 흔들림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해 지역에서도 수주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의 지역으로 돌아가 보면 지중해 쪽에서도 굉장히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탈러시아를 가기 위해서 새롭게 드릴링이라든지 옵션 지역 쪽에서의 전반적인 오일 서비스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의 주가 반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셸이라든지 소위 이제 빅파이브라고 불리는 오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유를 하는 기업들이 정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엔지니어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양상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다면 뭐 건설주 우리가 과거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던 이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주도 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확실한 수주 베이스가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종목이 주가가 비싸지 않다면 저는 뭐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테크닉 FMC를 보면서 같은 결이 아니라 동일한 아이디어로 종목을 찾은 것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테크닉 FMC를 보면서 좀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 주셨듯이 이 건설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수주거든요. 중동 쪽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 폭발적인 수주를 가져올 거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별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이 월별 수주에서 주요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주한다고 했다가 계속 강짜를 났던 그런 국가들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유가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석유플랜트, 화학플랜트 쪽에 추가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쪽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부터 중동 쪽의 소위 플랜트 수주는 꽉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올해의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크닉 FMC가 다른 종목보다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런 수주를 기반으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동일한 논리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중동 쪽의 올해 수주가 견조하다면 그렇다면 중동 수주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이 종목의 절대 가치는 결국 수주 잔고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늘 수 있다면 현재의 주가가 우리가 과거 밴드에서 비싼지 싼지를 잘 살펴봤을 때 비싸지 않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 수주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고요. 조금 속도를 내서 매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자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네, 그 이브 예비타 같은 걸로 밸류를 보시면 수주 잔고 대비해서 이브 예비타로 지금 밸류를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목표하고 있는 3만 원 그 이상의 가격까지 단숨에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구점인 2만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오일 서비스가 움직이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설비 투자와 관련된 종목 군두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 중 하나로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 쪽의 전반적인 수주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수주 잔고 대비한 가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다. 전구점까지의 트라이는 가능하다. 목표가 한 2만 7천 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종가가 2만 2천 250원 정도였습니다. 전구점까지는 트라이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에코 프로 비엠 확인해 볼 텐데요. 충분한 매력이 생겼을까? 이거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빠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한 해 동안 70% 정도 빠졌거든요. 일단은 이 하락세 원인부터 한번 에코 프로 비엠 비롯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의 조정을 이후로 꼽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분명히 설득력이 있죠.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지금 차지하는 포션이 1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하락의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가는 도요다, 폭스바겐, GM이라고 하는 글로벌 빅3의 주가 급락의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테슬라가 내려가는 것이 내년도에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전기차의 경쟁에 휩싸여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이들의 주가는 왜 동일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서 꽤 선전하고 있다는 현대차는 왜 신저가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내년도에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모두 탄력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배팅이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더 비싸 보였던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 종목군들이 더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더 큰 원인으로는 올해죠. 23년조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굉장히 싸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싸늘한 시각과 주가 조정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독보적인 에코프로비엔만의 기술이 있다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이 망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 코발트 가격이 워낙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망간 쪽의 비율을 높여서 이런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기는 한데 이게 또 투자비를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투자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혀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우리가 좀 중립적으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본질로 되돌아와서 핵심 포인트는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기차 시장 전반이 성장할 거냐 여기에 포커싱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전부 내년도 유럽과 중국은 부진하지만 미국은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주가들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죠. 내연차가 안 되고 전기차만 되기 때문에 빠진다든지 그런데 이런 설명이 저는 충분히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예전처럼 에코프로비엠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작년 5월 달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에서 포스코케미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고 그다음에 올해 또 포스코케미칼이 급등했을 때 11월 달 이럴 때 그때 또 안 좋게 얘기했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제가 보는 배터리에 대한 시각은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시장의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핵심 포인트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밸류 논쟁은 의미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현재 구간에서 주가 조정이 꽤 많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으로 지금 전체적인 밸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쨌든 역사적 밸류 하단까지는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기차 시장이 예상만큼 잘 성장한다라는 베이스를 깔면 지금은 너무 싸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면 현재 밸류는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은 리스크를 고려하면서 씨를 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도 단기적인 목표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2만 원 정도가 밸류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 정도로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에 따른 목표 주가로 12만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에코프로 비행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